1번 문제부터 이제 20개의 문제 정확하게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1번, 아메바와 박테리오 파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했고요. 얘는 꼭 이제 1단원에 생물의 특성 파트가 있어. 근데 그 생물의 특성을 다시 세분화를 하면 생물의 특성과 바이러스라고 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1번 문제는 그 바이러스와 일반 세포를 비교하는 문제가 되겠죠. 어쨌든 아메바와 박테리오 파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그럼 아메바는 세포야 세포. 그 다음에 이제 박테리오 파지는 바이러스니까 비세포입니다. 그럼 아메바 물질대사 하냐? 세포는 스스로 물질대사가 가능하지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 기억은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박테리오 파지, 바이러스. 그럼 비세포 구조긴 하나. 단백질 껍질과 핵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핵산이 있니? 핵산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아메바와 박테리오 파지는 모두 세포분열로 증식하냐? 박테리오 파지는 세포가 아니기 때문에 세포분열로 증식하는 건 말이 안 된다. 뭐 이런 거. 넘어갈게.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이거 잘 봐봐. 2번은 여기다 쓰자. 2번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배설계 파트에서 볼 수 있는 실험 주제야. 그러면 실험 주제는 우리 요소의 분해라고 하는 거거든요. 콩즙을 가지고 분해하는 거. 그러면 배설계 파트의 내용이긴 하나. 실험 기역, 니은, 디귿 보기에서 묻는 것은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 연역적 귀납적 탐구에 대한 이야기들이라서 이거는 탐구 방법 해서 이게 1단원이고 이게 2단원이에요. 형태가 그렇게 합쳐져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는 거고요. 콩에는 오줌 속에 요소를 분해하는 물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설 설정을 해서 이제 실험을 하는 거죠. 실험 1과 2에 표와 같이 물질을 넣은 다음에 비티비 오경을 첨가했고 색깔 변화를 보겠다. 자 그러면 1번 실험. 1번 비커가 있고요. 2번 비커가 있습니다. 오줌은 똑같이 넣어요. 오줌은 동일하게 이렇게 있어. 근데 거기에다가 이거는 중류수만 집어넣어. 그 밑에를 보시면 중류수를 집어넣고 생콩즙을 집어넣어. 그래서 중류수를 넣고 콩즙인데 생콩즙이지. 당연히 이걸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얘를 넣냐 안 넣냐. 얘가 조작변이 되는 거잖아. 이렇게 묻는 거라고. 괜찮지? 자 오케이 시작합니다. 이 탐구 과정은 귀납적이냐. 이렇게 가설을 설정하고 대조 실험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연역적 탐구가 되겠습니다. 해서 기억보기는 틀린 얘기야. 자 그 다음에 니은 번 봐봐. 나에서 대조 실험을 수행했냐. 대조군을 설정하고 이제 실험을 진행하는 것의 대조 실험이라고 표현하고요. 이게 이제 증류수만 집어넣는 거. 이게 대조군이죠. 인위적인 처리를 해줬습니다. 이게 실험군이 되겠다. 이렇게. 그러면 대조 실험이 진행이 됐습니다. 해서 니은은 맞는 얘기고요. 생콩집의 첨과 유무는 종속변인. 이게 조작변인이지. 인위적인 조작을 해줬니 안 해줬니. 이런 거. 자 그러면 여러분이 또 하나 확인할 게 뭐냐면 증류수 얼마 넣었어? 3mm 넣었어요. 3mm. 그러면 이 밑에는 증류수 얼마 넣었어? 1mm 넣었지요. 그러면 콩집 얼마 넣어줘야 돼? 2mm 넣어줘야 돼. 왜 그렇지? 용액의 양은 똑같이 맞춰줘야죠. 콩집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콩집의 유무만 조작해주는 거고 나머지는 통제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양이라고 하는 게 3mm로 동일하구나.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시작하자. 자 3번 문제 봐봐. 그림은 같은 종인 동물 2에는 6자리 1과 2. 그러면 종이 똑같아. 그러면 이제 핵형이 우리 성염색체를 제외한 상염색체는 똑같이 나왔을 거야. 같은 종, 같은 성별에서 핵형이 똑같다.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성염색체 때문에 어쨌든 같은 종이다라는 거 체크하시고요. 세포가와 다 각각에 들어있는 모든 염색체를 나타낸 것이다. 가는 1의 세포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나가 있고 다가 있다. 이거는 그림, 그러니까 염색체의 크기, 모양, 색깔, 색깔 이런 것들을 집중해서 찾으시면 돼. 이건 어려운 주제는 아니야. 꼼꼼히 연습을 좀 해야 돼. 자 갑니다. 가에서 보시면 까만색 큰 거, 흰색 큰 거, 회색 작은 게 있는데 그 옆에 같은 종이라 그랬는데 까만색은 똑같고 흰색은 똑같은데 회색 크기가 달라. 그러면 얘는 뭐 가진 거야? 자그마한 거 가진 거지. y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얘는 똑같은 회색이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x, x 이렇게 돼 있는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네. 그러면 얘가 지금 y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는 수컷이 되는 거고 x, x니까 얘는 암컷이 되는 거지.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체크해 볼 수가 있겠다. 얘가 1번 개체라고 했으니까 얘는 그러면 2번 개체가 되겠네. 자 그 다음에 다를 보니까 복제되어 있는 형태이기는 합니다. 근데 회색을 그럼 봐야 되겠다. 회색이 어때?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그럼 얘는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이렇게 돼 있는 거고 x, y니까 수컷이 되겠죠. 그럼 얘는 당연히 1번 개체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우리가 이제 핵형을 보면 핵상도 알 수 있죠. 얘는 어때? n이야. 이거는 x, x, en으로 있고요. 복제되어 있는 형태의 en이니까 이게 이제 지원기. 얘는 s에 거쳐서 복제된 형태.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한테 필요한 요소들은 싹 다 정리해봤습니다. 문제 가자. ㄱ, ㄴ, ㄷ에서 e는 수컷이냐, e는 암컷이네요. 이렇게 가야지. 그 다음에 나와다의 핵상은 같냐, 핵상은 똑같네요. 이렇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고 ㄱ에 히스턴 단백질이 있냐. 당연히 여러분 염색체잖아요. 그거는 이제 여기다 곁다리 좀 쓰자. 염색체. 혹은 염색사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얘의 기본 단위가 뭐야? 뉴클레오솜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뉴클레오솜은 뭘로 구성돼 있어? DNA라고 하는 것에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하는 걸로 돼 있어. 히스톤 단백질. 그러니까 ㄷ은 옳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쌤도 지금 쉬운 거니까 넘어갈 수도 있었으나 이게 이제 되게 많은 학생들이 볼 거기 때문에 여러분 꼼꼼하게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맞혔던 친구들도 이런 문제를 천 개 주면 천 개 다 맞춰. 그래야 맞추는 거야. 알겠지? 한 번이라도 실수가 나오면 안 되는 거니까 나올 때마다 매번 겸손한 마음으로 꼼꼼하게 복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